Q.뭐하고 오면은 2부 또 해라 먹방해라 뭐해라 해서 맨날 12시간씩 방사하니까 일단 죽겠어요 근데 땅판 너무 뜨거워 그런데 화상 있겠어 땅판은 화상 있겠어 근데 여기 너무 좋아 나 이 이불 너무 좋아 이 이불 이 이불 뭐라고 검색하면 이 이불 살 수 있어요 아 여기는 침대보다 좋아 이 이불 밑에 들어가서 진짜 내가 10분 버티는 사람 내가 상 준다 이 밑에 들어가서 10분 절대 못 버틴다 이 이불이 진짜 따뜻한 것 같아 아 뜨겁다고 그러나 이게 극세사예요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하도 어저께 준비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안 한다고 욕했어 가지고 아 준비 다 하고 켰다니까 여기 도루묵이 와 나와요 도루묵이 도루묵이 여기까지 오나 근데 궁금한게 도루묵은 왜 강원도에만 살아 부산까지 왜 안 내려와 쟤는 걔는 왜 여기까지 왜 안와 사장님 더제 도루묵과 그 문제로 잠깐 대화해 봤는데 멀답니다 아 여기까지 오늘 멀네요 네비로 후쿠왕이라고 치면 돼요 바람이 좀 있네 어? 야 고기가 왜 이렇게 많아 쓰레기도 되게 많아 저기요 저기요 여기 밑에 이 떻어있는 고기 이름 뭐예요? 정어리 정어리? 정어리가 뭐예요? 고기 이름 정어리? 정어리가 뭐예요? 아 정갱이 아 도루묵은 아닌 것 같은데 대게도 떠다닌다 전어 낚시 전어 낚시 되게 안전하지 않아 여기? 여기 내리면 되잖아 그럼 내려가 볼까 여기 근데 여기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계단처럼 되어있는데 내려가 볼까 내려가 볼까 저 뛰는 거 저 뭐야? 자꾸 뭐 녹취는 거 저 뭐야? 뭘까요? 어? 볼락이다 볼락 야 야 야 너 놀랭이야? 야 야 나 진짜 큰 거 잡았어 장대 불러줬다 낚싯대 불러줬다 낚싯대 불러줬어요 낚싯대 낚싯대 불러줬어요 낚싯대 불러줬어요 민장대를 부러뜨리게 만든 놈 민장대로 이거 잡았다가 장대 부러뜨렸어요 얘가요 진짜 원투 낚싯대 원투 낚싯대 원투 낚싯대 낚싯대를 내려도 되는 거에요? 이것만 보이면 다 원투를 안아 이거 뭐 찌찌 여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팩트는 여기 사람들 다 못찾고 있다 에힘 언짱구나 에힘 여행하는 기분 나지 저는 무리하게 낚시하면 너무 일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 방에 낚시 안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근처 싼 숙박 이런 데도 보여드리고 숙박도 보여드리면 좀 이상하다 그런 것도 그냥 보여드리고 그러는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울진 와서 낚시만 하다가 갔잖아 그럼 울진에 대한 기억이 낚시 기억밖에 없는거야 추워 별풍선 101개를 선물했습니다 혼나물이나 팔자요 혼나물 또다 혼나물 안하고 싶다 저게 근데 부위가 있을까? 부위가 있을 거 없을까? 부위가 있을 거 없을까? 내가 울진 와가지고 파는 거라고 턱죽타기를 배우고 하네 아이고 어? 물고기다 야 물고기 지나다니는데 보여 물고기 지나다니는데 보여 물고기 지나다니는 거 봤어 야 나 저 안에 돌 여기 보이나 여기 보이나 여기 봤어 나 여기 안에 그거 턱돌을 하나 달았어야 되는데 아 저게 근데 부위가 있을까? 부위가 있을 거 없을까? 부위가 있을 거 없을까? 아 뭔데 이거 심한 거 아이가? 아 씨 아 니 너무한 거 아이가? 내가 이거 잡으려고 여기 뭐 골뱅이도 붙어있고 성게도 붙어있고 너무 포인트가 좋아 보여서 지금 질투하는 거죠? 어? 모기 야 두 사람 이런데 없어서 한 번 쓰셔본네 제가 여기 테트라 옆에 있는 제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에요 사진 잘 찍어둬요 이 집 챔질이 안 돼 구멍이 너무 작아 이 구멍 뭐예요? 구멍 겁나 작아 챔질이 안 돼 목소리만이 쉰 거 같네요 아 방송 너무 오래 해가지고 아 그 진짜 큰 개가 우와 띠가 진짜 크다 내 끝에 넘어 이게 세스틱이구나 띠가 모자리 띠가 모자리 야 나 시장 깨를 봤어 우와 끌고 올라오던데 아 놀래라 아 놀래라 뒤지나 왔어 구멍치기 하는구나 테트라에서는 그거로 안 된 데이 그기는 석축에서 하는 기라 지금 석축인데요? 아 지금 내가 석축에 앉아있고 테트라에 지금 내리고 있구나 뭐 다 막혀 있는데 구멍이 막혔어 구멍이 없어 아 줄 터졌다 아 씨 아 여기서 우주로 와서 진짜로 된 낚시를 하나도 못했어 혜진은 바다 갬성 혜진은 바다 갬성 띠로린 이럴건 제가 원툰 할걸 아직 원툰 안 잡히는데 혜진은 바다 갬성 빗장대 골라먹고 되는 일이 없고요 아 사죠 뭐 저거 만원짜리에요 낚싯대 만원짜리고 만원짜리인데 수리를 2천원 주고 한다고 차에 사짐없이 새거 자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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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회 랑 아 뭐라고 오늘은 오징어회와 홍게랑 잡다구리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갖다쓰기 다 갖다쓰기 오짜 오짜다 오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